안녕하세요 2PM의 존오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는 또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인데요 저는 잠시 저희 2PM 스케줄 중에 쉬는 시간이 있어서 살짝 잘 와서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깜짝으로 나타났었던 그 V LIVE 방송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에 혼자 방송했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곡 제목으로 퀴즈를 하나 드렸었잖아요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당신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? 라고 여러분들께 물어봤을 때 어떤 고등학교 3학년 분께서 수능이요?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 팬분들 중에서도 수능을 준비하고 계신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정말 이 노래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크래셔 수능이라고 하면은 또 여태까지 자기가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그리고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한 번에 시험을 치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한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꿈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 그리고 곧 수능을 앞두고 계신 모든 고3 수험생 여러분들 굉장하지 마시고 자신이 해왔던 거 그냥 잘 풀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수능을 보러 갔었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는 엿을 선물해 주셨었는데요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그랬었어요 수능을 보러 들어가면은 이 엿을 하나 먹고 찹쌀떡도 먹고 이렇게 붙으라고 찹쌀떡도 주셨고 저희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봤을 때 엿 같은 거를 또 직접 사오셔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아들, 딸 이렇게 들여보내고 나서 그 학교 수험 보는 수능 보는 학교 앞에다 이 엿을 이렇게 떡하니 붙여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준비하셨던 것만큼 그리고 준비한 것보다 더 잘 보셔서 아주 좋은 결과 자신이 원했던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프레셔라는 곡이랑 또 살짝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셔를 작업을 했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작업을 했었냐면 사실 이번에 일본에서 솔로 3집 앨범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압박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세 번째 내는 앨범이고 그리고 그만큼 팬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을 할까 그리고 내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음악 그리고 내가 더 발전되지 않은,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데뷔하고 나서 8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좋았던 일들, 안 좋았던 일들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생각해보면서 내가 정말 왜 이 가수라는 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약간 그런 것에 대한 저와의 다짐 이라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사실 랩 맨 마지막에 이제 속속도처럼 쏟아내는 랩이 있는데 사실 가사를 쓰다보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가사가 멜로디와 함께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음절상의 한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더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말들을 좀 더 써보기 위해서 이제 랩을 해보게 됐는데 그 랩 가사에도 있던 것처럼 실제로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가사를 표현해 나가면서 저는 정면돌파 하겠다 약간 그런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저의 다짐을 담았던 노래 같습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절실했던 그리고 절실한 곡이었고요 수능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꿈을 갖고 계신 모든 팬 여러분들도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그 압박감 속에서도 자신을 절대 놓지 않고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희망도 가득한 노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레셔 곡 설명은 이렇고요 또 기억에 남는 댓글 중 하나는 당신을 지금 가장 불타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? 이라고 했었는데 그 질문에 이준호라고 댓글을 써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저 역시도 여러분이 지금 저를 가장 불타게 하는 저는 굉장히 말씀드리기 부끄러웠는데 아무튼 저도 처음으로 이제 음악 방송을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첫 솔로 콘서트를 하게 되었고요 그만큼 제 가슴 속에 있어서 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또 저의 꿈 그 꿈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를 가장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역시 팬 여러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은 치킨이라고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치킨 치킨 하면 페리카나죠 저도 집에서 쉬고 있을 때 항상 페리카나 이렇게 시켜 먹곤 하는데 자 이렇게까지 댓글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다시 또 스케줄을 하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네요 콘서트에서 만나뵙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